뭔 소리래? 너도 말하는 기능 업그레이드 있냐? 오늘도 짧게 굵게 놀자 운동장으로 꼭 들어와서 쉬하셔야 되겠어요. 찬인님도 들어와서 꼭 그렇게 쉬하셔야 되겠어요. 아무리 비가 많이 와서 희석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니마 공동으로 쓰는 잔디밭인데 니만 쓰는 게 아닌데 발차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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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 안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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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와 곰돌 나와 용순 나와 곰돌 나와